가만히 있어봐 궁수가 아직 남아있긴 해요 오케이 된다 오케이 오피리아가 먹으면 그래도 이정도로 경험치 나눠먹 이러면 이러면 아 TT있어 TT있어 어 TT있어 다행이다 놀랬어요 좋구요 다같이 여기다 하면 힐을 할 수 있겠구만 레온 고기방패 전진 가스러운 자식 이렇게 레온을 고기방패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팀원들은 이제 안전하게 가는거지 더욱더 강한 고기방패로 접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대미지 방어력 올려주구요 마방까지 함께 올려줍니다 항마력까지 개전진 서몬 엘리시아 뭐죠 최종 그거랑 배운거 같아요 수호천사 엘리시아를 소환해서 자기편에 모든 체력을 회복하고 독과 잠의 상태에서도 회복시킨다 단 기절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아 요거 괜찮네요 요거는 어디있던지 힐을 해줄 수 있네 요거 설정이 십사기네요 예 십사기 인정해 등산이 귀찮기때문에 일로와줍니다 여기서 레온의 데스폴트를 쓰는거죠 삭 삭 하아 아 아 이걸 사네 저렇게 살면 이제 일단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일단 넌 이쪽으로 가구요 저렇게 살면 이제 나머지 티티 뭐 이런 애들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자식아 아 레온에게 한 턴 더 좋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나가 끝났군 그렇다 랄프가 마나는 주는 용도로 간다 자 여기서 우리 공격해 랄프를 템스 어 템스는 템셔틀로 씁니다 자 그럼 레온 다시 채우구요 오케이 삭 이게 윈도우 구판은 요거 쓰면 튕겼대요 어 금단의 기술이었대요 좋았어 좋았어 자 기차놀이 갑니다 기차놀이 음 음 음 야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구만 이 자식이 안 이정도에다 힐을 해줘야되겠어 자 못먹네 일로 이렇게 가볼까요 저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길 가야될까 계속 등산합니다 자 얘들아 붙어 그래야 힐 해줄 수 있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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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왠지 칸이니 각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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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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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야 이건 손해 등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하는 동안 불 오지게 맞네 이거 내가 봤을때는 제작진들이 이거 이렇게 당하게 하려고 이 맵을 이렇게 만든거 같애 그런거 같애 불을 맞게 하려고 올라오는 동안에 이걸 당하게 하려고 맵을 이렇게 만든거야 맵 만든거 진짜 싸대기야 이거는 진짜 이거 제작진 싸대기야 이건 진짜 자 장렬의 반지를 얻었다 자 모든 사람이 장비 가능하고 방어력과 불의 속성이 올라간다 불의 속성이 올라가는거 랄프 랄프 줘야겠네요 아 랄프 끼고 있네요 근데 이제 반지가 좀 있는데 반지가 좀 있는데 일단 갖고 있겠습니다 자 올라가자 모아서 한결 이제 몸이 가벼워졌다 다음 턴에 두고 보자노 자 턴 종료합니다 자 턴 종료합니다 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는거 보여드릴게 이제 이제 이제부터 랄프가 얼마나 센지 보게 되실겁니다 자 랄프 어택 그전 턴에 한 턴을 소비하면서 먹었던 스킬이 이런 동작으로 만들어지면서 풀데비지를 주게 되죠 어 이겁니다 랄프 이게 개사기야 저거 그냥 보스 면상에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하구요 여기서 여기서 저거 마나가 지금 얼마들지 40정도 드는거 같다 턴 줘도 못쓰겠다 안되겠다 개작이죠 기모으고 때려야돼 무조건 중간에 미모의 질기때문 이기때문 도움보는 엄청내역 탁 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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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한번 해야되요 자 루시아를 한방에 잡아야되는데 그러기엔 각이 안나오긴 하네 약간 건트처럼 죽이고싶은데 그렇게는 못죽이겠다 건트를 어떻게 죽였냐 건트는 공격을 못하고 죽었어요 한번도 지턴을 못오고 죽었어 그냥 암살당해버렸거든 개꿀재미더라구요 그렇게 한번 죽이고싶었는데 각이 안나옵니다 음 번트 끔살 끔살을 살해버렸거든 내가 잠만있어봐 프로텍션 안된다 일단 이거 턴 종료가 맞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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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러를 따 오 힐러 잠듬 움직인다 너희 인간이 이기지 우리 마족이 이기지 매듭을 짓지 않겠어 자자자 어우 야 힐러한테 왜이래 아 공격해줘서 고맙다 공격을 해주면 잠에서 깨져 뭐야 왜 계속 쳐자 앤은 자 이렇게 되면 자 리스토어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리공격이 캐는거라고 자 여기 템이 있기때문에 일단은 레온이 간나 자 이거 카림뽕 한번 넣을 수 있나요 카림뽕 한번 갑니다 카림뽕 자 카림뽕 한번 들어가구요 자 간다 간다 카림뽕 어라 어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잠시만요 저..저게 공격이 안돼? 아 얘 턴을 썼지 턴을 썼지 어 이렇게 되면 치어링을 쓰게 각이 안나오구요 일로와 오케 상당히 좀 쎄보이긴 하는데 제가 죽일 수 있을까 아 죽였다 자 좋아요 티티는 스톰피드 스톰피드 프로텍션을 못걸고 브라이언은 거의 뭐 늙어가지고 못오구요 이쪽으로 자 이거 프로텍션을 얘한테 걸어주고 랄프를 전진 공격 수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항우 최대한 얘도 좀 걸어가 걸어가서 여기서 이제 유혹을 쓰는거지 이러면 얘가 공격을 못하니까 걸렸죠 이득 자 힐러는 약간 힐러는 어 왠지 여기 3명을 조질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매치 약간 남들 안하는 방식의 턴 종료합니다 아 뭐야 어 쟤 뭐 힐기술이었어 저거 미친 미쳤네 저거 전사 힐러네 오 아 이거 3명 따로 오 잠깐만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잠깐만 이거 아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자 서몬 에리시아 있어 서몬 에리시아 자 전체 힐 자 이거 맵 전체에 있는 애들 힐할 수 있는거야 이거 야 저걸 뭐야 이걸 쓴단 말이야 루시아 이제 만화 없다 어 만화 없어 만화 없어 깜놀했네라 지금 어 이제 깜놀했네요 진짜 깜놀했네네 오 대시공격 오 좋다 이것더 너프의 푸시지 오 좋아 자 고기방패 니아는 뭐 쓰레기기 때문에 딴거 없어 그냥 유혹걸어 애들 앞에 지나갈때 걸림돌 제거해주는거야 바닥 바닥 닦는 애들 그냥 기웃기웃거려 너는 자 티티 너도 티티 너는 가만있어봐 스턴피드 이거 설마 이걸 죽진 않겠지 얘가 그래그래 맞아 한 칸 와야되는구나 스탴패드 오호호 아어 아 아 아 미칫 아니 뭐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TT 무기 꽤 좋은데 아니 꽤 잠깐만 아직 안받았냐 TT 무기를 잠깐만 TT 무기 받았잖아 아하하 TT 무기 받았는데 왜 이래 아니 한대 때리면 죽을거 같기 때문에 안때립니다 됐어 어 독까지 걸리네요 좋아좋아 자 오피리아 장비가 지금 뭐야 어 독기를 뛴다네요 개이득이다 그럼 얘는 다음 턴에 자동적으로 죽으려나 할거 다한거 같죠 네온 남았는데 네온 고기방패 턴 종료 아이템 가져가야죠 이제 자 만화가 많이 없네 음 자 혹시 모르니까 소마의 꽃 줍니다 만화가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보스니까 갑자기 만화량이 상승폭이 미칠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여기와서 이거 먹고 오케이 우와 잠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오 죽으면 안돼 제발 오 오 오 오 오 오 템템다 버릴뻔했어 오 야 무슨 야 데미지가 140이 나와 가필리아 야 이거 화살이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한 2층 정도만 높아도 이게 높이 차가 있어가지고 깜놀했네 나 지금 자 일로 가면서 뒤치기 나 진짜 놀랬어 나 지금 자 어 잠깐만 오필리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쓸 수 있겠는데 어 80짜리 기술 있거든요 자 리아나 너 일로 와라 요거는 어 일로 그냥 어 레온 레온 턴 종료 그냥 어 종료 잠들어버리네 애들 지금은 지금 공주가 때려도 죽어요 공주가 때려도 죽어 자 일로 내려가서 템을 빨리 먹어야 돼 빠르게 먹어야 돼 템을 뭔가를 발견했다 타리스만을 얻었다 뭐지 오 뭐야 아이템이네요 마학력이 플러스 5 이거 뭐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느낌인데 템 먹고 서펜트 보호를 손에 얻었다 오피니아의 장비가능 화살의 도끼가 뛴다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 쓰레기네 있는 게 나오다니 어 나 왜 울고 있어 왜 죽어 삭제 레오는 이번 턴에 템 먹으러 갑니다 레오는 레오는 한 대만 때려 어 한 대만 때리고 아 잠깐만 어휴 씨 얘들아 살살하자 살살해 살살해야 된다 자 턴 종료하고요 하아 간레온 아 불하 야 잠깐만 야 불하이온이 지금 이게 뭐야 야 불하이온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너무 비교가 되는데 손녀딸보다 지금 뭐야 체력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마학력 85 마학력 차이가 꽤 나네요 나이빨 자 템 먹고요 드래곤 스케일 요거 왠지 최종 무기 같은 최종 갑바 같은 느낌 용의 비늘을 이용한 스케일 암워 마법 효과를 갖고 있다는데 어 보니까 지금 뭐 불의 속성 이런 거를 플러스 10을 해주는 것 같은데 글자를 유추해보면은 오케이 이거는 레온 줘야 돼 일단 템 정리 한번 해야겠네요 자 턴 종료 아 간레온 사스가 그래 너 마나 써라 마나 써 저렇게 마나 써주면 이득이에요 저렇게 마나 써주면 이득이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내가 마시아를 레벨업해서 80짜리를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데 어 마나는 80을 만들거거든요 제가 자 그러려면 이거 잡고 얘가 레벨업을 해야돼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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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나왔네 아 레온을 먹는다 아 그리고 무기도 있네 여기 백과사전? 이건 뭐야 읽으면 지식이 증가하는 채 그러나 읽으면 잠이 오므로 주의할거미지 저런 거 진짜 먹으면 잔다 저런 거 하나하나가 어 왜 갑자기 독이 걸리지 왜 자지 이러면은 다 거기 내용이 적혀있어요 자 이제 한번 써볼까요 기술 자 돈 먹어주고 자 갑니다 자 기다렸던 다 먹었지? 오케이 어 다 먹었어 자 마시아의 드디어 마나 80의 서몬메이시아 가다 하아 사 레벨업 아 레벨업은 못했고요 우시야 걔 겨드랑이에서 피난다 양쪽 겨드랑이에서 저기를 어떻게 잡고 뜯었길래 저거 으 아 아 으 으 으 그런데 티이기에서 busy사는... 소 tua... 죽... 죽는거 아냐? 허어어 멜라는 살려주고 얘는 죽였어 ㅋㅋㅋㅋㅋ 대병 rund lon이 아 얘네들이 다살려 주는 애들이 아니야 마시아 이거봐 건트도 가고 얘도 가네 4위에 갔습니다 마시아의 손에 제가 보내줬습니다 약간 이미지가 장미 같아 장미 코난에 나오는